너희 거기 왜 올라가 있어? 공룡이 탈출했다는 말 못 들었어! 뭐라는 거야? 아, 어떡해! 화나셨다! 거봐! 내가 들키면 혼난다 했잖아! 안 들리니? 내려와! 빨리! 뭐라고요? 뭔 소린지 안 들려요! 나 잘했지? 안 내려오면 뭐하고 있어? 너희 혼난다! 지금 당장 내려와! 공룡! 뭐요? 잡아먹었어! 먹었다고! 우 박사님 연구실 컴퓨터에서 봤어 이름? 인도미누스 렉스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?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데 이럴 때가 아니야! 도망쳐야 돼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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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가야 된다고! 여기가 안전할 걸! 내려가면 위험해! 안 그래? 여긴 높잖아! 그니까 어쩌고 렉스도 우릴 못 볼 거야! 왜港 cigar거리는 거겠지? vamos 또tan encuent으 mouldícul 정ии 이건 손님으로 터뜨itten? 으악! 으악! 샘미! 꼭! 제발! 짐 라인이야! 서둘러! 어서! 이게 왜? 이게 왜? 왜 안 돼? 어, 안 돼! 진짜… 어허허헉 아허헉 허헁어허헉 으허허허헉 어허허허허허헉 아허허헉 으으으 одного 뭐야? 왜 안 내려가지? 벤, 뭔 짓 했어? 한 번도 안 했는데 뭐! 왜 못 가지? 비상 브레이크가 있나 봐! 내가 해결할게! 자리우스! 알 수 있다! 난 뭐든지, 뭐든지 알 수 있다! 그래서 뭘! 어떡하게! 꽉 잡아! 성공이야! 다시 내려간다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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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